안녕하세요 모험뇌입니다. 그럼 오늘의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번엔 본야드라는 곳에 가보기를 했습니다. 본야드는 묘지라는 뜻이죠. 한 번에 오는군. 인카운터다. 아니 이건 뭐야 이거는 닥터후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거 아닌가 이거는 팍걸제 래퍼랑 쓴 것 같다 우리의 제인은 지나가다 닥터후에 등장하는 시간여행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합니다. 저걸 타디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닥터가 친히 폴아웃 세계까지 방문하셨다 갔나 봅니다. 이 누치원 황무지까지 어인일이셨을까요 자 본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왼쪽에 빨간 글씨로 로스앤젤레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본야드는 전쟁전 la였던 겁니다. 본야드는 에인젤스 본야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천사의 무덤이란 뜻이죠 해폭탄이 떨어진 후 살아남았던 la 시민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거의 다 죽고 맙니다. 방사능과 질병과 기아와 폭력 때문에요 도시는 화염과 충격 때문에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뼈도 도시 전체에 수북히 쌓입니다. 일부 la 주민들은 시범용 볼트에 들어가 살아남는데요 시범용 볼트가 뭐냐 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트 테크 회사가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든 볼트인데 이게 la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볼트로 피신했던 대부분의 사람은 2092년 볼트에서 나와 천사의 무덤에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본야드 지역의 첫 마을 에디타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2155년 마스터란 존재가 la 볼트의 위치를 알아내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 하도록 합시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경비가 가로막습니다. 이들은 에디타운 을 지키는 레귤레이터란 세력입니다. 마을의 시장 존 짐머맨이 고용한 용병 집단입니다. 시장 짐머맨을 만나봤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슬픈 얘기를 들려줍니다. 블레이드라는 갱단이 아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잔혹하게 사례해 마을 입구 앞에 창에 꽂아 전시했다는 겁니다. 블레이드의 리더 레이저를 죽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무리 무법 세상이라 지만 그런 나쁜 놈들은 가만히 둘 수 없죠. 제인은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블레이드의 본거지까지 왔습니다. 건물에 면도칼 광고사진이 붙어있죠. 그래서 조직 이름을 블레이드라고 전답합니다. 리더 이름은 레이저인데요. 우리말로 면도날이라는 뜻이죠. 여담으로 달과 육펜스로 유명한 써머쉽 몸은 면도날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지은 바 있습니다. 삶은 날카로운 면도날 을 넘어서는 것처럼 아찔한 것 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죠. 건물 안에 들어가보면 누카콜라 빈 병에 둘러싸인 남자가 보이는데요. 누카콜라 중독자 입니다. 하루에 누카콜라를 무려 5리터를 마신다고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 내 머리카락이 다 어디간 거야 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누카콜라를 너무 과음한 걸까요 콜라 하루 5리터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곳에 아주 아름답고 슬픈 눈을 한 여자가 서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블레이드의 리더 레이저입니다. 진머맨의 부탁을 받고 당신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개 자식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면서요. 여기서 그 개 자식들은 레귤레이터를 뜻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레귤레이터가 진머맨의 아들 조시를 죽였다고 레이저는 주장합니다. 레귤레이터는 진머맨 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을을 쥐락 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조시는 오히려 블레이드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한테 레귤레이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에디타운에 진입 하려 했다가 레귤레이터에게 걸려 참혹하게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홀로디스크 를 하나 제이에게 건네주는데요. 버그 때문인지 인벤토리에 있어야 할 홀로디스크가 어디가고 없더 군요. 홀로디스크가 있으면 그걸 진머맨에게 전달해 진실을 알리는 식으로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써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진머맨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루트로 가면 진머맨은 자신이 레귤레이터 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고 자살합니다. 그럼 다른 루트로 퀘스트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폴아웃 이니까요. 블레이드와 손잡고 전면적으로 에디타운으로 쳐들어가 레귤레이터 를 다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이드에게 지금 화기가 부족합니다. 즉 총이 더 있어야 하는데요. 그 총은 건 러너스라고 하는 무기 상인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이 건 러너스의 봉거지인데요. 산성 물질로 해저를 만들어 기지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건 러너스는 지금 데스클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100마리도 넘는 데스클로를 죽였지만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타난다면서 말이죠. 건 러너스는 혹시 데스클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기 공급 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건 러너스는 봉야드에서 출발한 상인조직 인데요. 나중에 폴아웃 뉴베가스 에도 등장합니다. 까지 데스클로 쯤이야 에일리언 블라스터가 있으므로 무서울 거 없습니다. 바로 처리하러 갑시다. 아 바로 만나네. 아이고 뒤통수를 그냥 푸려까네. 하지만 파워아머를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어. 근데 걱정인 건 도구빗이네. 도구빗 괜히 달려들다가 죽을까봐. 안 돼. 도구빗 너무 용감하게 달려들지마. 오우 티코 아 이거 이게 문제구만. 내가 상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죽을까봐 문제네. 티코랑 도구빗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좋았어 더 돌아다녀도 데스클로가 보이지 않길래 임무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건 너너스 리더가 고개를 졌습니다. 보다 확실한 걸 원한다면서요. 자기들도 데스클로를 다 죽였는지 알았는데 어디선가 또 나타났다는군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봅니다. 데스클로가 출발하는 지역엔 리퍼라고 써있는 포스터가 걸려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리퍼스라는 게임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데스클로가 추몰하는 바람에 다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에 지하가 있더군요. 그곳 지하에서 우리는 마더 데스클로 즉 새끼치는 데스클로를 발견합니다. 바로 마더 데스클로가 지하에 숨어 알을 낳고 있었기 때문에 데스클로를 죽여도 죽여도 또 나타났던 겁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데스클로의 기원을 안 알아봤군요. 나중에 기회되면 데스클로의 기원도 알아봅시다. 아하 여기 있구나 오우 너 좀 쎄구나 그래도 난 눈을 노리겠어 아 안돼 도구빛 도구빛이 개고기로도 안되고 그냥 가루가 됐네 아 나는 이런 미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아니 적어도 고기는 남겨두고 아 로드다 이거 로드 일단 예 처단한다며 로드 오우 오우 로드 어차피 굳이 도구빛이 다녀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처단한 운명이었구만 하하 잘 피했어 눈을 노려 와 132번 근데도 안죽었어 한번더 좋았어 좋았어 사태가 끝나니까 나타나는 티코 잘했다 너는 그냥 늘 구경이나 해 도구빛보다 도구빛보다도 용감하지 않은 우리 티코 아 여기 알 있다 알 크 알을 깨버려 알까지 다 없애고 나면 건 러너즈가 크게 고마워하며 무기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주인공 제이가 무기를 가질 수도 있고 내겐 무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며 블레이드에게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건 러너즈는 좋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외계인 기술로 만들어진 에일리언 블라스터보단 못 탑니다 블레이드에게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합시다 그럼 블레이드와 함께 에디타운으로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자 그래 레츠고 아 와우 바로 드르륵하네 자식들 그리고 선봉은 도구빛이야 하하하하 심지어 와우 야 얘네들이랑 야 누가 시민이고 누가 지금 저기냐 와우 이거 설마 이거 다는 아니겠지 그리고 우리 편은 이게 우리 편이야 와우 와우 끝 몸에 그냥 두둥강 나버렸네 크 와 그냥 처참하다 처참해 마을 완전히 거의 내전 수준이었네 사람들 고맙다고 한다 레귤레이터들을 없애줘서 얘네들은 마을의 수호자가 아니라 마을의 억압자였군 마을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싸워주는 거니까 세이브합시다 이번엔 퀵 1번에다 세이브하자 어 도구밋 설마 아 여깄다 어휴 깜짝이야 어 도구밋 도구밋 너 체력은 지금 빵빵하니 보자 어 어 도구밋이 아니야? 도구밋이 아니야 얘? 그냥 개야? 그냥 도구라 나오는데? 아 그래 우리 도구밋은 어디갔어? 아 나 지금 세이브했는데 너 도구밋 아니니? 아 잠깐만 거기 도구밋 시체로도 찾아봐 그러면 시체를 눈으로 어? 유시어 데드 도구밋? 아아 개구이가 되어 있잖아 아아 아아 도구밋이 아아 이런 아이 처참하게 그냥 피 흘리고 죽어 있네 아아 머리를 긁적이는구만 우리 제이 이거 어떡하나 정크타운부터 제이와 늘 함께하던 우리의 도구밋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마을의 시장 진보맨도 보이지 않는데요 알고보니 레귤레이터와의 전투가 시작됐을 때 레귤레이터에게 처단당했던 거였습니다 진보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한다는데요 읽어보기만 해도 극도로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원래 죽는 것으로 의도된 인물을 살리는 거라 까다로운 여러 단계를 거쳐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화학자 마일지가 있는데요 마일지는 마을의 수경재배 농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걱정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면 마일지는 파워아머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러면 강화 파워아머가 되는데요 일반 파워아머보다 데미지 저항과 감소가 크게 증가합니다 또 대장장이 스미디도 있는데요 스미디는 웨스트테크 연구시설에서 구했던 플라즈마 라이플을 터보 플라즈마 라이플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터보 플라즈마 라이플은 거의 에일리언 블라스터만큼이나 좋습니다 데미지는 살짝 떨어지지만 사정거리가 훨씬 깁니다 본야드에는 팔로워 서브드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줄여서 팔로워라고 부르는데요 인류애를 설파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 집단입니다 근거지는 심지어 도서관입니다 팔로워는 나중에 폴아웃 뉴베가스 에도 등장하죠 아이고 스타일 있으신 언니인데 핫쿠파인데 되게 멋지다 이게 미스매치가 굉장히 멋지네 평화를 신봉하는 핫쿠파인데 스타일이 있으셔 나의 편견을 깨주는 스타일이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평화주의자의 인상은 아닌데 평화주의자인가 봐 얼굴은 온화해 보이시네 또 약간 그 평화와 온화한 기운이 그냥 스르르 확실히 인상이 좋으시다 헤어스타일이 강렬해서 그렇지 이 멋진 누님의 이름은 니콜입니다 팔로워의 창립자입니다 얼핏 상당히 터프해 보이시지만 폭력은 절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니콜에게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얘기는 이 근처에 대성당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앞으로 그냥 아이들이라 부르겠습니다 아이들도 팔로워와 마찬가지로 겉으론 평화를 원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병원도 제공하고요 하나 다른 건 아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실종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평화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평화가 오긴 올까요? 아무튼 니콜 누님은 아이들이 뭔가 사악한 신을 섬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신전에서 뭔가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답니다 니콜은 아이들 세력 속에 스파이를 하나 심어놓았는데요 그 스파이의 이름은 로라입니다 대성당에 가서 레드라이더라는 암구어를 말하면 로라가 도울 거라 말해줍니다 도서관 한쪽에는 구울이 서 있는데요 이곳에 웬 구울인가 싶죠 놀랍게도 이 구울은 우리의 주인공 제이와 똑같은 볼트 13 출신입니다 오버시어가 워터칩을 찾으라고 내보낸 사람입니다 제이 이전에도 워터칩 찾는 인물을 띄고 나갔던 볼트 거주자가 있던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구울은 중간에 슈퍼뮤턴트에게 잡혀 마리포사 군사기주를 끌려가고 말았고 그곳에서 녹색 통에 퐁당퐁당 담기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슈퍼뮤턴트가 되지 않고 희귀하게도 전에 봤던 헤롤드처럼 구울 비스무리한 뮤턴트가 됐습니다 그런 그를 나중에 팔로워가 발견해 구출해 줬고 그 이후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완전 평행세계 제2의 운명이잖아 또 하나 이 도서관 혹은 도서관 근처에 황무지 최악의 현상금 사냥꾼 크리스 아발론이 있다는 촛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게임할 때는 못 발견했는데요 다음번에 영상 녹화할 때 크리스 아발론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크리스 아발론은 폴아웃2부터 참여하는 RPG 작가인데요 원의 캐릭터로 들어가 있었나봅니다 일단 전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오... 쥐들 안그래도 이거 실험해보고 싶었어 잘됐다 너 애들 플라즈마 라이프를 좀 써보고 싶었거든 아... 이건 그냥 통구이를 만들어버리네 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구나 약간 에일리언 블라스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불태워버리네 바삭바삭하게 그냥 구워버리네 굳이 조준사격 안해도 되겠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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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는 한방 먹고 살아남았어 하지만 우리 티코가 마무리 막타를 그 다음엔 브라더우드 기지 북쪽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뮤턴트 군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소문이 기지 북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수상한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듣돈대로 뮤턴트가 중부장한 채 득식을 거립니다 평행 세계에서 당한 것도 있고 하니 당장 혼내주고 싶지만 일단 참읍시다 우선 브라더우드에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보고합시다 엘더 즉 장로들에게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보고하고 선제 공격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밀히 습격해야 하기 때문에 특공대를 조직하자고 합니다 설득에 성공하면 장로는 제이에게 브라더를 딸려 보내줍니다 이제 그 나쁜 놈들을 혼내줄 때인가 봅니다 아 하하 이건 또 뭐야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보네 게임이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닥터 후 닥터 후가 나오더니 이건 이거는 슈퍼뮤턴트 위에 데스클로 위에 에일리언 위에 제이 위에 또 어떤 존재인 것 같은데 이건 이만한 자세히 보시면 발바닥 가운데 피떡이 보이는데요 한 인간이 밟히고 남은 흔적입니다 원래 시간여행과 공룡관련 플롯이 폴아웃에 담길 예정이었다가 나중에 폐기됐는데요 발자국은 작품에 남게 됐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 우리 브라더도 어디갔어 브라더들이 온다고 했잖아 오오 야 듬직하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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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는 애들 뭐야 무슨 로켓 같은 걸 들고 왔네 미니건에 오른쪽 어깨에 무슨 야 뭐 기지 하나를 그냥 다 폭파시키려고 왔냐 너는 바주카포 같은 걸 들고 왔어 진짜 되게 확실히 듬직하다 갑자기 슈퍼뮤턴트가 별거 아닌 걸로 보이네 진짜 참교의 형님들 정말 제대로 된 형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의 밀리터리 베이스 종복은 다음 시간에 이 안에서 평행색의 제의를 그 녹색 그 더러운 통에 빠뜨렸던 그 나쁜놈들 이번에 이쪽 평행색에서 제대로 혼내줍시다 뺨 맞은 건 저쪽 평행색이지만 뺨을 때리는 건 우리가 되돌려주는 건 요쪽에 와서 해줍시다 걔는 영문도 모르고 선빵을 맞는 거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됐지만 그럼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험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